여성의 배란의 징후 배란 이것은 생리의 특정 단계 이익 난소에서 성숙 난포의 파열에 의해 특징 여성의 주기 나팔과는 계란을 기름지게 할 준비가 공급된다. 배란이 발생한 경우에 이 좋은 이유도 모든 여성을 알 필요가 있다. 그것은 여성을 위한 배란의 시작은 아이를 임신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시간이 사실로 시작해야 합니다. 통계가 보여 그 임신 성교 리디의 3분의 1 이상이 기간 동안 또한 이 도면은 매우 높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것과 유지를 위한 여러가지 방법으로 배란의 징후를 모니터링 배란의 징후 다룰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녀의 모든 여성이 알아야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목해야 한다. 몇몇 여자가 신중하게 반대의 목적으로 배란을 보고 하지 원치 않는 아이를 임신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이 효율적 원하지 않는 임신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지만 물론 그것에 필요한 100% 의존 안정성이 가장 멀리 아니다. 또한 여성은 밀접하게 볼 필요가 때문에 공격의 배란의 여자가 잘 어울리는 생리주기 제안합니다. 자신의 건강에 조심스럽게 취급해야 하며 이 점에서 쉬기 적절한 배란 기간은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주목해야 한다. 그 여자의 보통 기간 모든 21에서 35일 나타납니다. 그리듬은 삶을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 후 한 낙태 비율 후 폐경전에 다른 세번째 배란 과정은 임신 중 언제 생리 기능을 퇴색 중지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배란 시작 12에서 16일 월경에 상관없이 주기가 계속 시간을 발생하기 전에 얼마나 오래 배란의 문제는 우리가 난포에서 난자의 단일 릴리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루 중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주 정확하지 않습니다. 배란의 결정은 의무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원하는 아이를 임신하기에 가장 유리한 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이 정액 분석 일부에 문제가 있으면 는 성교 파트너 전에 3일 없는 반면 배란 약 2일 전의 것을 바람직하다. 사실이다. 그것은 더 성관계 없어야 합니다. 그 다음 우리는 정자 농도가 증가하고 그 중 하나가 계란에 해당하고 번영 임신을 희망할 수 있다는 사실에 의지할 수 있습니다. 이 필요한 경우 어떤 상황이 마음의 부담을 고려하는 것을 보장할 수 있도록 어떻게 배란을 확인하는 방법. 배란을 다음과 같이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란 여부가 진행 여부를 절대 확실하게 판별할 수 있는 여성에서 배란의 일부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이 문제, 예를 들어 불임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전문가들에 의해 사용되는 실험실 및 악기 의료 연구를 포함한다. 약품 및 악기 조사하자 배란 와서 이미 올 또는 해야 하는지 한 번에 결정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이 확률이 높은 다른 방법으로 술을 결정합니다. 여성의 배란의 증후가 가장 흔하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직장 온도의 변화로 시작해야 합니다. 이 점에서 여성의 관계없이 건강의 상태의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 모든 신체 활동의 개시 전에 침대에서 얻기 전에 매일 아침 추천합니다. 엄격 시간에 충분히 정확하게 온도 데이터의 이동을 측정하기 위해 여성의 온도 상승했다. 경우입니다. 배란 기호 사실은 여자가 온도 점프가 있는 경우 이 프로게스테론 활동의 증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임신이 발생하는 경우는 자궁 내막의 수정란에 착상이 잘 어울리는 자궁 내벽의 적절한 형태 합적 구조 조정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변경하는 것이 주목해야 여성의 온도는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양한 호르몬 제의 수신, 알코올의 소비를 고온이, 주인의 배란 후에 관찰하고 월경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는 임신 확실한 표시이다. 배란의 증후 질분비물에 변화하는 자연 다른 무엇 배란의 증후 특징이 있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어떤 일입니까? 이러한 특성은 질분비물에 변화하는 특성을 포함한다. 계란이 출시 점액의 정도와 투명성의 정도의 날 달걀 흰자과 유사한 따라이 기간 할당 동안 더 풍부하게 되기 전에 즉, 몇 일입니다. 이 물질은 남성의 정자 그들에게 친형적인 질환경의 저항을 극복하는 것이 훨씬 쉽다는 사실을 특징으로 한다. 배란이 지나면 개수가 돌은이 있는 경우 질분비물이 이하 풍부하다. 그들은 끈적하고 두꺼운 된다. 또한 배란, 질관리 비밀은 피묻은 색조가 된다 때 발생합니다. 삼출물의 존재 컬러는 여성의 배란의 증후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가치가 그것에 대해 걱정. 고통 그리기, 증가 리비도 무엇의 근거 개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배란? 이러한 질후 중 하나는 생리 주기의 중간에서 통상 발생하는 복부에 불쾌 당기는 통증이다. 통증 단기 문자는 고통 허용하는 경우는 배란의 시간이기 때문에 다음 걱정하지 마십시오. 가슴에 유초 영역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월경 주기의 적도 성욕에 많은 여성들이 성적 욕구가 커질수록 크게 증가하지만 배란의 아주 자연 기호입니다. 사실 이 기간 피배란 중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호르몬 다량 토출 신뢰의 기초가 더 아주 정확하지 않은 것. 그러나 당신은 항상 중요한 일이 올바른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한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라고 합니다. 자궁경부의 위치 배란의 다른 기호는 각각 알아야 할 사학여자? 자궁경부의 위치의 변화 사실은 여자가 아이를 임신할 준비가 되면에 대한 가장 정확한 조언을 줄 수 있는 자궁경부가 있음 그러나 그 위치를 느끼기 시작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이클을 취할 것이다. 종종 위치를 변경하지 매일 같은 장소에 있는지 방법을 찾아 자궁경부의 위치를 동시에 매일 최선됩니다. 확인하십시오. 만약 경부의 상태를 확인하기 전에 당신이 손을 씻는 것이 필요하다. 자궁경부가 낮은 경우 비옥한 여성이 시간의 다른 강성이며 준비되지 않은 아직이 건조 특징 있음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배란이 발생한 경우 자궁경부고 열려있는 높은 습도가 있습니다. 자궁경부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